헌정 사상 최초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. 지난해 안 검사를 탄핵 청구한 국회 측은 안 검사가 탈북민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하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유명을 벗었습니다. 안 검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실체적 진실을 판단받으려 기소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